강남구청 이 열차는 2개의 열차들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복합 열차로, 8호차와 11호차 사이에는 기관자가 연결돼, 경찰서에게 오갈 수 없습니다. 승차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 열차는 3개의 승무원이었습니다.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필요한 신청을 합니다. 이 열차는 3개의 승무원이었습니다. 이 열차는 3개의 승무원이었습니다. 이 열차는 3개의 승무원이었습니다. 승무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